말만 들어도 무서운데 남진 씨는 그 파견 기간을 어떻게 버티신 거예요? 네 남진 씨를 버티게 한 힘은 역시 음악 노래였는데 당시 청룡방송이라고 이 부대 전용 방송이 있어요. 그 청룡방송에 본인의 목소리가 나올 때마다 그렇게 뿌듯하고 뭉클하고 막 힘이 났다고 해요. 그것 때문에 그 힘으로 버텼다고 합니다. 이제 베트남에서 남진 씨를 또 버티게 한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머님의 파김치라고 합니다. 파김치? 네 베트남 파병 당시에 어머니께서 파김치를 담가서 주셨는데 이게 굉장히 맛있었다고 해요. 그런데 이제 전쟁터다 보니까 남진 씨의 파김치를 노리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. 좀 먹어보자. 남진 씨가 그거 안 된다면서 정말로 잘 때도 끌어안고 잤다고 그 정도로 파김치를 아꼈다고 합니다. 남진 씨가 군 전역 후 지금 50년이 흘렀는데 아직까지도 그때 먹었던 파김치는 정말 최고였다라고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. 사실 뭐 자원에서 베트남전에 파병을 간 것도 아니고 차출이 돼서 간 남진 씨가 오히려 자청에서 복무를 연장했다는 풍문이 있습니다. 사실 뭐 자원에서 베트남전에 파병을 간 것도 아니고 차출이 돼서 간 남진 씨가 오히려 자청에서 복무를 연장했다는 풍문이 있습니다. 이게 사실인가요. 진짜 풍문이잖아요.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. 이거는 왜냐하면 바로 제대했어. 그런데 그런데 진실입니다. 저는 원래 SOP가 우리 사병 1년 이상 못 있어요. 귀국을 해야 되는데 저는 저 부탁을 해가지고 1년 돼 있었습니다. 그때 이제 귀국하면 1년이 남았거든요. 그때 36개월 아닙니다. 근데 이제 1년 나오면은 연예인 생활을 할 수 없고 군대 부모가 1년 남았잖아요. 그럼 여기서 빌빌빌 그냥 이렇게 있으니 잘 안 보였는 데서 또 월남 정도 좀 들고 그랬으니까 아주 다 채우고 나와버리자. 그래서 그때 여단장님한테 부탁을 했어요. 군대를 연장하겠다고 해도 말이 안 되는데 전쟁터에서 1년을 더 할까요? 그런데 이 기간이 대한민국 가요계를 바꾼 기간이에요. 왜냐하면 남진 씨가 이렇게 해서 스타가 된 다음에 입대를 했잖아요. 그 시기를 주름 잡았던 게 나훈아 씨예요. 부분이 라이벌로 많이 불리는데 남진 씨가 데뷔가 더 빨라요. 활동을 하다가 나훈아 씨 데뷔를 했으니까 남진 씨가 더 위였죠. 남진 씨가 군대를 갔다 온 그 사이에 나훈아 씨가 쭉 올라가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파병 용사에 대한 대우가 굉장히 좋았는데 그것도 남진이라는 스타가 파병을 마치고 돌아와서 복귀한다고 하니까 그 컴백 쇼가 어마어마해. 그때부터 본격적인 남진 대 나훈아 구도가 형성됐다고요. 그때부터요. 남진 나훈아 이렇게 라이벌 구도가 생기고 사람들이 이 신곡 발표라든가 무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을 나타내더래요. 부담이 되잖아요. 그런데 걱정과는 달리 1971년 6월에 전역한 뒤에 2개월 후 노래 마음이 약해서를 발표를 했는데 이 노래가 그의 M 채널에서 선정한 올해 가수상으로 꼽히기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고 또 골든디스크를 수상하는 영예까지 안게 됐습니다. 그의 M 채널에서 선정한 올해 가수상으로